네 끝났어요 벌써 3페이지 이어서 가볼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아우 저 애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제임스 제임스콘 캐나다 캐나다 하면 역시 핫킥이죠? 아니요? 팬킥 크리스틴 오 쌍둥이예요 안녕하세요 쌍둥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이에요 그래요 한국사람인데 유학 간거죠? 아니아니 4month old 아 adopted adoption 아 2명 알고 있었는데 가르쳐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틴 congratulations 아 그리고 루나플라이 메인 차이나 모션 니하우 워싱태우 니스 이승과 성마 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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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안 프메시코 시안 프메시코 아 시안 프메시코 바이밍 시안 프메시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누구죠? 멋있는데, 멋있는데. 오 멋있다. 하빌, 하빌 인생, 하빌 랩.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원하나. 얍. 한 번. 오, 멋있다. 스페인. 스페인, hola! hola! 수고하셨다. 김, 김, 김. 김아, 자, 구아. 김아, 자, 구아. 김아, 자, 구아. 김아, 자, 구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많이, 많이, 많이 줄 수 있는데. 어, 이거 우리 얼마 줄까. 오. 저희 첫 번째 앨범이네요. 스윗브레인. 스윗브레인. 에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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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잎. 어? 이거 태오님 뭐라고 있는데요? 스페셜가 엄청 듣고 있대요. 이거 올리신 영어 신선을. 아, 최근에 이제 샘성이 이제 한국의 매운 면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먹기를 했었는데, 그걸 제가 너무 시켜서. 팬들이 그만하라 그랬어요. No more. No more fire chicken noodles. 네. No more. 그만하겠습니다. I don't like fire chicken noodles. 저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앨범 속에 빠질 수가 없죠. 앨범 소개를 먼저 한 번 해볼 건데요. 이번 앨범 제목이 뭐냐 하면, 이름은 스페셜 가이. 굉장히 특별한 남자라 이런 뜻이죠. 퇴근식 특별한 점은 뭐예요? 제가 특별한 점은 일단 보기와 다르게 목이 길다는 점. 그리고 제가 어깨가. 어깨가 됐어요. 아무도 보고 싶다. 어깨 지금 보이시죠? 안 터져요. 뭐가 터져. 지금 허벅지가 터질라 그래요. 허벅지나 털이나 빼 여기. 어깨 진짜 진심으로 상처받을 거야.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 오늘 방송 재밌게 하자 그런 분들. 태연씨가 생각보다 어깨가 딱 털어져. 다운되지 마. 어깨가 대박 터져. 터져. 와! 잊었어. 잊었어. 잊어서 못생겼게. 앨범 소개. 네. 네. 아무튼 샘씨가 특별한 점은 못생겼어요. 심하잖아. 심했어요? 애매하게 생겼다고 말해야지. 애매하게 생겼다고. 너무했다. 애매하게 생긴 게 특별한 점이고요. 윤씨는 까매요. 되게 까매요. 네. 저 태연할 때부터 까매했어요. 좋았어요. 네. 난 그게 매력이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축구하면서 까매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스페셜 가이. 이 태연한 남자는. 이제 저희 루나플라이. 이제 루나플라이가 기존에 어떤 음악을 했냐.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달콤한 음악. 귀에 쏙쏙 박히는 달팽이관에 싹탁 터지는 그런 음악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소리 질러 지금. 지금 스텝분들이 좀 난리가 나셨어요. 즐거우셔가지고. 컴다 컴다 컴다. 네 알겠어요. 컴. 약간 약간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은 것 같아요. 손이 있어버렸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여자가. 아 근데 태오씨. 슈앤슈앤이 태오 어깨가 너무 섹시하대요. 이번 오늘 히팅 드려야겠다. 알겠어요. 그래도 얻어 걸리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톤으로 목소리를 다 꾸고 해볼게요. 여자분들은 낮은 톤을 줘요. 네. 아. 왔어요.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루나플라이라고 하면은. 달콤한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름다운 가사가. 귀 속에 쏙쏙 박히는 음악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섹시하고. 조금 더 시크해진 모습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가. 악기 라인들 자체가 워낙에 날카로운 음악들. 세죠. 하이피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러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앨범 초록곡에도 좋은 곡들 진짜 많잖아요. 네. 내용은. 그냥. 특별한 남자다 이거예요. 네. 별 내용 없고요. 사실. 우리 토락해주는 분이. 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직도. 유니가 껌에 쓰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천천히 해볼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앨범은 좋은 곡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작권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 택시를 타고 다녀요.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후우. 진짜 좋았던다. 근데 어제 심지어 대중교통이 시간이 끝나지가 않았는데도. 네. 근데 사실 어제. 사실 무리 좀 했어요. 제가 원래는 한 12시쯤 되면은. 아 택시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뛰어가면 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살짝 어깨가 조금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한 11시쯤인데. 오늘은 택시 타고 가자. 우리 아침에 3천원씩만 내면 돼. 괜찮은지 않아요? 우리 3천원씩 보면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아 그거 태호씨가 내주세요. 네. 제가 뭐 자주 내잖아요. 맞아요. 우리 쌤씨도 많이 쓰시고. 네? 노래요? 어떤 노래 불러줄까요? 아무래도 스페셜 가인. 특별한 남자 부르는 게 좋겠죠. 신곡 홍보는 그게 최고죠.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윤씨가 사비를 그냥 한번 확 불러주시면. 아 저는 태호씨가 솔로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요? 네. 솔로요? 네. 무슨 솔로요? 특별한 남자. 특별한 남자. 우리 그럼 특별한 남자 많이 불렀으니까요. 우리 다른 좋은 곡들 많잖아요. 여자애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근데 오늘은 신곡 홍보하러 왔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죠. 다운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엠넷 차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사실 지금 반응 안 좋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줄 때가 됐어요. 노래 반응 안 좋았잖아요. 네. 빨리 한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간 엄성. 네. 오케이. 다 같이. 어데이? 사빙이랑 살짝 해주는데요. 예, 예. 한번 듣고 해라. 알겠어요. 잠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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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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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콤한 에코, 에코. Don't you speak up, speak up. 살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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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특별한 남자. 아 좋다. 사실 이 노래가 그렇게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은 아닌데.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곡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저작권이 들어오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검은택시 타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레벨 자체가 검은택시 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한 3년 정도 더. 그럼 오렌지택시? 오렌지택시. 우리 축정 한번 다시 하죠. 네. 4번, 5번 6페이지에서 축정 한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제가 갈게요. 네. 오케이. Let's go again. 아, 노, 노, 노에미. 노에미 from France.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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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Merci beaucoup. Hello. I am a French fan. Your songs are really wonderful. I wish your success for much longer. We support you and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Volver of Time fighting for France. Yes.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I also choose, this is Veronica from Spain. Hola. And congratulations, that is a wonderful photo. Yeah. Who is this? For United Kingdom. 영국. Hello. British. Water. Turtle. I think I'm going to take a look. Yeah, I'm sorry. Catherin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Oh, 남자. Stephen. English. Oh, UK. Stephen from the UK. Hello. Congratulations. Oh, we're pretty. I'm sorry. Oh, we're pretty. Columbia. Maria Jose Herrera from Columbia. Yeah.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Who is this? Singapore. Animover. Animover from Singapore. Congratulations to you. And of course, angry face. City again. Congratulations. Yeah. Congratulations to you. Who else do we have? Who is this? Louis from the Philippines. Congratulations. Oh, we're the cool macro number more. Selamat. What did I ask for? Philippine word. Yeah. Also, Sarah from United States. Yeah. Congratulations. I love your hair color. Your hair is amazing. There you go. Cause you're amazing. Luna from Indonesia. Yeah. Yeah. Oh, it's done. Done. Oh, it's done. I'll go quickly. First of all, there's a star. Oh, it's done. Aj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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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فسчик. Ajom. Ajaom. I had dwメis. I liked them to share something about running and running. Am I done. Oh. Alttexherz humble. 오, 샤린! 샤린 시몬즈 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시는데요 그대이 매트!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맞다, 이거부터요 네, 유나이트 스테이지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까요? 고양이 니아 캘리 룬아플라이 데뷔하기 전부터 좋아했대요 데뷔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있었죠 샘브러더 뉴욕 가서 핫도그를 먹겠습니다 네, 뉴욕 가서 핫도그를 먹겠습니다 이어서 이거 어때? 균이 사진? 헤더 히더 히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루피 샤론 루크가 가이소크다 어? 나는 해적이다 원피스도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되게 좋아요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벌써 끝났네 다음 건 빠르게 갈게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47분 남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했거든요 For ma from USA congratulations 오 지금 레고피스 아주 움직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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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씨 알 말레이시아 축하드립니다 앗 주신다 까무 암에스 루마니아 암에 요한 요한 나 프롬 루마니아 메세지 한 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은 에이 그리고 이 친구는 캄 이 이름은 루마니아 루마니아 룰룸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우리 오늘의 새로운 미니 앨범을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ASDFGHGK 몰라 막 치신거에요 네, 아무튼 우리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롬에이니아에 와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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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면 가자 아직 안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